안녕하세요 나일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운헤드걸스 가윤입니다 나일론은 제가 너무 자주 찍는 화보라서 옷도 너무 예뻤고 오늘도 역시 편하게 즐기면서 즐겁게 촬영했고요 나일론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촬영이었고요 이제 2011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나일론TV 사랑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